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머리 가만히 못 놔두는 병에 걸려버린 비. 그 시작엔 탈색 후 화려한 컬러로 머리를 물뜨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금발, 민트, 블루, 레드부터 피치와 핑크가 섞인 레인보우 셔버 컬러까지 도전했습니다. 이때도 공연이 있을 땐 폭탄 맞은 듯 자글자글한 텍스처가 살아있는 고데기 펌을 종종했습니다. 어느 순간 뽀글뽀글한 펌 스타일에 빠진 그 때로는 헤어롤로 정성스레 마른 듯한 붉은 컬의 펌을 어느 날은 손으로 마구 헌클어뜨린 듯 자연스러운 펌 헤어를 선보였습니다. 이때는 헤어 컬러의 변화보다 컬의 변화에 중점을 두던 시기입니다. 중간에는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의 웨이브 헤어에 빠졌습니다. 이때는 헤어 컬러도 따뜻한 브라운 컬러를 유지해 차분하고 귀티나는 스타일을 주로 선보였습니다. 화려한 컬러보다 블랙과 브라운 등 톤 다운된 컬러가 귀에 구릿빛 피부와 찰떡, 제대로 된 퍼스널 컬러를 찾은 듯합니다. 탈색도 해봤겠다, 웨이브도 했겠다 본격적으로 펌에 정착하게 된 그 굵은 컬 대신 뽀글뽀글한 텍스처가 매력적인 베이비 펌 스타일을 자주 선보입니다. 밝은 브라운 헤어에서 펌을 했을 땐 크림 푸들 같기도 하고 흑발의 베이비 펌을 하니 영락없는 까만 푸들입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빈틈없이 완벽한 외모와 귀여운 표정,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짙은 목소리로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롯데 재팬은 공식 SNS를 통해 샵실리 톨샵 BTS, 샵 BTS 스마일 액션 해시태그와 함께 두 명의 멤버가 유닛을 이뤄 목소리에 따라 액션을 취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비는 제이홉과 한 팀이 돼 찰떡 호흡을 자랑했다. 제이홉이 상큼한 노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등장한 데 이어 비가 제이홉의 이름을 부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가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오른쪽, 왼쪽, 위아래 스마일을 말하면 제이홉이 이를 따라 동작을 취했습니다. 20초간의 짧은 영상에서 마치 AS의 말 같은 비의 달콤하고 깊은 목소리는 천국을 선사했으며 완벽한 이목구비, 살짝 웃거나 눈썹을 치켜 올리는 표정은 눈을 뗄 수 없게 했다. 비가 스마일을 외치면 미소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마를 반쯤 드러낸 윤기가 흐르는 차분하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은 비의 잘생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우아하고 댄디한 비주얼은 설렘을 유발했습니다. 베이지색 체크 니트와 아이보리색 치노 팬츠에 같은 계열의 벨트로 포인트를 주며 시크하고 세련된 스타일링을 연출했습니다. 비가 미소를 살짝 낀 표정에서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순수함이 성공한 뒤에 손으로 오케이를 취할 때는 자신만만한 섹시한 모습이 돋보여 상반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팬들은 20초의 천국이었다 어떻게 갈수록 잘생겨지지 머리 너무 이뻐 저런 얼굴에 저 목소리는 반칙 심지어 어깨까지 넓어 안 가진 게 뭐야? 꾸안꾸 패션 너무 좋아? 얼굴, 목소리가 저 정도로 일하는 건 업무초가야 요대는 돈 더 졸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연일 기록 경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의 솔로곡 싱귤레리티가 일일 스포티파이에서 2억 4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케이팝 명곡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규 3집 앨범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의 트레일러 영상으로 첫 선을 보인 싱귤레리티는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비는 약 3분 30초 동안 호소력 짙은 목소리, 무만적인 눈빛 연기, 섹시하고 세련된 안무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사랑을 얻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모습을 섬세한 표정 연기와 온몸을 통해 애절하게 표현해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싱귤레리티는 네오 소울로 이루어진 장르로 서정적이고 심오한 가사, 느린 템포의 그루브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콘서트 리뷰 기사에서 비의 퍼포먼스에 대해 비의 관능적인 싱귤레리티는 이날 최고 절정이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전세계 유명 미디어, 대중음악 평론가들도 싱귤레리티를 최고의 음악으로 선정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즈는 2018 최고의 트랙으로 선정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스는 2018 올해의 베스트송 LA 타임스 2018년 최고 명곡 10선에 선정했으며,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11곡에 포함했습니다. 비는 케이팝 아티스트로는 유일하게 두 곡의 솔로곡이 2억 4천만 이상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음원 강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